안녕하십니까 프라임 에듀입니다. 수능과 가까운 내신 영어 시리즈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전체적인 계열을 보면요. 시험 범위는 보통입니다. 변형이 거의 안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 유형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객관식 비율도 낮습니다. 전체 11개 학교 중에서 11등을 차지했고요. 시험 범위를 말씀드리면 18개 지문입니다. 오니포스원에서 하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지문을 몇 개 추가하시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험 범위였고요. 변형 정도는 보시면 알겠지만 보기가 영어인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변형이 안된 게 꽤 많습니다. 변형이 안됐다는 얘기는 학생들 입장에서 쉬운 시험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변형을 한 것은 한 세 문제 정도. 문장을 두세 문장 정도 넣으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문 찾아와서 뒤에 넣어서 여기다 빈칸을 하셨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문장을 추가하셔서 출제를 하셨고 아마 이 세 문제에서 등급이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능 유형은 77.4점입니다. 객관식에서는 비수능 유형이 한 개밖에 안 나왔는데 서수령에서 라이팅 0작종이 많이 나왔습니다. 서수령에서 라이팅이 거의 20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쓰느냐, 못 쓰냐, 혹은 여기서 점수를 덜 깎이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비수능 유형에서 등급을 가르는 요인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다고 할 수 있겠고요. 객관식 점수는 초당구는 계속 70점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객관식 비율이 낮고 서수령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당,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되는 이런 문제를 맞추셔야지 이런 것을 실수하지 않고 다 맞추셔야지 100점을 받아야지 1등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수령에서 점수를 거의 깎이지 않으셔야지 한 1, 2점 정도 깎이셔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뀐 정도가 크진 않지만 이런 것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요. 이거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린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평소에 여러 가지 서수령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고 무엇보다도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깎이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등수가 이야기를 해주지만 동백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가장 수능과 거리가 먼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험 범위도 많이 늘려주시고 변형도 많이 하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시험지가 깨끗합니다. 깨끗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변형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가능하시면 서수령보다는 객관식, 수능 유형에서 학생들의 등급을 가를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해주시면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따로 안 해도 좋은 성적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라이메디 학원이었습니다.